대우조선 해양의 돈으로 전세기를 타고 호화 외유를 다녀온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다른 의혹들도 추가로 폭로했는데 송희영 주필은 주필직을 사임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 대우조선 해양의 출장비로 호화 외유를 다녀온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공개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탈리아, 영국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나폴리, 소렌토, 로마 등등 세계적인 관광지 위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 의원은 송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구속된 박소환 뉴스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영국에서 골프도 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빌리는데 3,300여만 원인 호화 유람선을 타고 이탈리아도 여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복 항공권은 1,200여만 원짜리 1등석이었고 특급 호텔에 묵었다고 전했습니다. 송주필과 박 대표의 8박 9일 외위에 대우조선 해양이 2억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송주필의 부인이 대우조선 해양의 선박 명명식 행사에 참석한 것도 수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송희영 주필과 대우조선 해양의 유차 교육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주필은 의혹에 휘말리게끔 처신해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한다며 주필직을 사임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